안녕하세요 아트비디 M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Sorry State Logic에 나온 SSL12입니다 Sorry State Logic은 영국의 정말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콘솔 회사죠 거의 전 세계 제일 큰 스튜디오들은 다 이 SSL 콘솔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니브나 아니면 SSL 정말 양대 성맥이죠 당연히 제사랑 API 콘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엄청 거대한 제품들을 만들던 회사가 2020년 1월 달에 SSL2, SSL2 플러스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했어요 그것도 저가형으로 그때 정말 엄청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SSL에서 나온 오디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대 SSL 콘솔 회사에서 만든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굉장히 기대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데모를 빌리지 못해가지고 리뷰는 못했었어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글 리뷰만 해도 한 100만 개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좋은 리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SSL12 이 제품이 나왔죠 이 제품이 나왔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뭐 그냥 입출력만 늘려놓고 나온 게 아닐까 어차피 소리 비슷하겠지 기능도 큰 차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완전한 오산이었고 이건 다른 제품입니다 진짜 소리가 그 기존 이 두 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 그거에 대해선 천천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처럼 하드웨어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디자인을 보시면은 SSL 콘솔의 노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비슷하게 정말 귀엽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딱 봐도 예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라인 마이크 입력 가능한 4개의 콤보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하이지 입력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옵티컬 입력이 이제 있어가지고 8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4개의 출력과 2개의 헤드폰 출력이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 같은 경우 전작에는 이렇게 후면부에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부로 나와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헤드폰은 전면부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미디 인아웃 단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전원 버튼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컴퓨터 이제 켜고 끌 때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지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직접 제가 켜는 게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각 콤보 입력은 이제 당연히 마이크 프리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각자 개인이 있습니다 이 예쁜 빨간색 솔리스테이트 로직 믹서에 있는 그런 비슷한 노브이죠 그리고 입력 레벨 미터가 있고 그리고 각 마이크 프리마다 4K 버튼이 있습니다 왜 4K냐 하면은 K가 키로를 나타내는데 이제 보통 그게 1000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SSL 4000 콘솔에 있는 그 사운드를 이제 시뮬레이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제품 페이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하이를 이제 좀 부스팅 시켜준다고 해요 약간 포커스라이트 클라렛이라는 제품에 에어 기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에어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ISA 마이크 프리를 이제 시뮬레이팅 해준다고 거기도 이제 하이를 이제 부스팅 해주는 기능이죠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예전 마이크 프리를 이제 복각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각 기능으로 토크백 기능이 있는데 토크백 기능 같은 경우 마이크까지 여기 장착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크 연결해서 토크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여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뮤트 시켜주는 출력 커트 기능이 있고 스피커 전환해주는 Alt 버튼이 있죠 하지만 이 버튼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컨트롤 앱에서 버튼 기능을 할당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뭐 예를 들자면은 얘를 누르면 모노썸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당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SL 12 같은 경우도 드라이브가 없어요 윈도우용 드라이브는 있지만 이제 맥용 드라이브는 없습니다 클라스 컴플리언트로 작동합니다 다만 드라이브는 없는데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SSL 360 믹서라는 그런 컨트롤 패널이 생겼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SSL 12 뿐만이 아니라 뭐 UF 파일이라든가 이런 다른 SSL 컨트롤러 시리즈들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제품들은 테스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360도 믹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SSL 360 믹서입니다 와 인터페이스 제가 지금까지 본 오디오 인터페이스 컨트롤 패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아날로그 콘솔입니다 아날로그 콘솔 이렇게 버스 보내듯이 이런 식으로 각 출력부에 이제 레벨을 보낼 수 있고 토크백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물론 하드웨어에서도 당연히 눌러서 가능하죠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진짜 콘솔 같아요 디자인 정말 생각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디지털 입력 ADAS을 통한 디지털 입력들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출력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총 8개의 플레이백 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헤드폰 출력하고 라인 34 그리고 마스터 출력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은 그냥 숨기고 싶은 아니면 보고 싶은 입출력들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커트 기능이나 아니면은 알트 기능 토크 기능 이 기능들을 하드웨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어 여기서 기능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프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믹스가 된다는 거죠 원하는 출력에 지정을 해서 루프백 채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딤 버튼, 뮤트, 커트 버튼, 모노선 버튼 그 다음에 위성 반전이 있고요 그리고 알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활성화해야 알트 버튼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라인 34 연결한 스피커랑 1,2에 연결된 스피커를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딤 레벨 조절할 수 있고 알트 스피커 레벨 따로 조절 가능합니다 두 스피커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헤드폰 설정입니다 헤드폰은 재미있는게 라인 오픈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 헤드폰 임피던스 설정 스탠다드, 하이 센시티비티, 하이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토크백 채널은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토크백 마이크 때문에 계속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제품들 다른 제품들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와 기능적으로 한번 봐도 전작이랑 이미 다른 제품이에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신기한게 이 삶역에다가 뭐 이 4K 기능까지 다 있고 그 와중에 뭐 라인 출력들 A. 입력까지 있고 뭐 다양한 토크백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데도 USB 버스파워에요 그건 좀 신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는 제품이면 외부전에는 어댑터나 이런걸 쓰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USB 버스파워에요 다만 이제 당연히 최소 USB 3.0에 연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USB 2.0 포트에는 제가 괜히 무서워가지고 테스트는 안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 것도 아닌데 혹시 전력 이상하게 흐르는데 꽂았다가 이제 잘못되면은 제 주머니에서 또 돈이 새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매뉴얼에 나와 있는대로 USB 3.0 포트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전체적인 기능 같은 거 다 봤으니까 한번 사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마이크 사운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직접 이제 또 제 친구가 녹음을 한 걸 들어보시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냥 일단 4K 없이 그냥 마이크 프로 녹음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운 음색이고 근데 이제 4K를 키니까 확실히 명료도 이런게 살아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 녹음 하시게 되면 4K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드러운 사운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4K를 활성화시키니까 그 하이 대역이 확 살아나면서 명료도가 같이 살아나니까 저는 확실히 듣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중에 직접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해 보실 때 4K 켜보시고 하거나 아니면 끄고 하시거나 해서 뭐 마음에 드는 사운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리뷰에서도 봤던 게 헤드룸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개인 양이 좀 커지면은 약간의 그 약간의 세츄레이션이 생긴다고 그런 글을 이제 리뷰에서 봤어요 아마 SOS 리뷰였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세츄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걸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개인은 확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녹음 소스를 이제 4K 끈 거랑 켠 거랑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녹음한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물론 일반적인 이제 그 저렴한 이어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스피커 이런 거로 들으시면은 차이를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도 다른 영상들처럼 레퍼런스 모니터 스피커나 모니터 헤드폰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글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꼭 레퍼런스 모니터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폰으로 처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차이는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해 믿어주면 우린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꽃피는 봄이 오면 지금까지 마이크 소리였고요 이번에는 스피커 추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음은 스케일렉스의 럼보이라는 중저역 듣기 아주 좋은 곡이랑 그리고 악기들 정의감이나 명료도 보기 좋은 말루망 그리고 마르크 아토니의 락 포뮬룰라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락이나 힙합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들어봤습니다 스피커 추력은 확실히 SSL2랑 SSL2 플러스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차별화되는 사운드예요 정말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스피커 사운드 느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고 꽤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보여줘요 스테레오 이미지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톤 자체는 저음이 조금 더 나와주는 약간 어두운 톤이긴 한데 소리는 진짜 이 두 제품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좋은 사운드로 개선이 됐습니다 중지연대가 상당히 좋았어요 킥 베이스 이런 거 잘 들리고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도 우선 이 두 제품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그리고 동가격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감이나 각 음력대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솔직히 100만원 아래대의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듣는 편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헤드폰 앰프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SSL360 믹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헤드폰 출력을 라인아웃으로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봐서는 그냥 대충 설계한 헤드폰 앰프를 탑재한 건 절대 아닐 거예요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SSL2 쓰시던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근데 100만원대 가격까지 가진 좀 무리다 그러면은 SSL12로 가셔도 충분히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운드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 정리하자면 SSL12 콤보 입력 4개 있고 하이즈 입력 2개 있고 하이드역을 부스트해주는 4K 버튼이 다 있고 출력 같은 경우는 라인아웃 4개에 헤드폰 아웃 2개 있는데 이 헤드폰 아웃 2개도 라인아웃으로 전환 가능하고요 옵티컬 입력이 있어서 8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SL360 믹서가 있기 때문에 그 믹서 통해서 루프백도 걸어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폰 단자 임피던스나 아니면은 라인아웃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부드럽고 마이크 4K 시뮬레이션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소리 명료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스피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스테레오 이미지에 아주 앞으로 잘 나오는 중저음 헤드폰 사운드 같은 경우는 동 가격대 헤드폰 앰프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 어쨌든 디자인, 사운드, 그리고 기능까지 세 박자가 다 갖춰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눈으로 볼 때도 예쁜 오디오 인테패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또 핏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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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